넌, 넌. 넌, 넌. 넥타이, 넌. 넥타이, 넌이잖아. 넌. 넌 좀. 그러니까. 넌은 확실히 있어요. 넌이 정확하게. 이제 간식 타임에 만나요. 이따가요? 네, 이따 봐요. 네, 이따 봐요. 엄마가 또 깨울게, 그래도 못 끈게. 자,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맞는데 몸뚱아리 앞에. 괜찮다. 네, 몸뚱아리. 네. 그런 거 같아요. 장윤정 씨, 뭐 들은 거 있어요? 아니, 자꾸 계속. 뭐 듣는 거 없어요? 난 이렇게 줏대 없는 애가 아닌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 저는 나로 들었거든요. 나. 나 발음 있었어. 자, 내, 나. 저는 난. 아, 표현은 난. 아, 난 도 말이 되는구나. 왜 난 안 적어주나? 저기, 탱구 씨. 네? 나도 있대, 나. 나도 있었어. 네. 좀 안 적어주는 경향이 좀 있어. 난, 난. 검열됐대. 검열이 심해. 내 것만. 지금 우리 정상 속도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의견 갖고 들어가세요. 바로 띠띠띠 나옵니다. 늦쯧.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아, 좋다. 난 몽뚱가 위. 하찮아, 소리치 하니까. 위치가 나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놈 신발끈을 꽉 민. 냅타이는 좀 풀. 오. 나 같아, 나. 난, 난, 난. 난, 난. 난 같아, 난. 난, 난 같아, 난. 아 발음이 들렸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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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받침이 없었어. 나, 나야, 나. 나, 나. 감사합니다, 진짜. 나 같아, 나. 나도 난으로 들었는데. 지금 나와 난으로 갈렸어요. 나면 너무 웅변 느낌이 나지. 나는 희망이가 자체가 소리치하니까. 나 몽뚱. 그렇지. 웅변 배울 때는. 웅변 배울 때는 그렇게 해야지. 저는 나와 몸 사이에 니은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아, 무조건 난이다. 한 번 얘기해 봐봐. 왜? 왜? 아니, 의견. 명확해 그냥 나로 들렸어. 말이 안 되잖아. 나 몽뚱 의아해 하잖아, 형. 아니, 여태 팀이라고 얘기해 자신간만 한 거야, 갑자기? 이거 확실해요. 형, 미안한데 거울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왜 저래?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나 몽뚱 마리가 말이 이상하잖아. 아니, 근데 듣기에 난으로 들으신 분. 분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난으로 들으신 분. 나와 몸이 완전히 난 몸으로 이어진 거로. 이제 한의 타임이야? 어우, 답답해. 나. 어우, 답답해. 나. 나였어. 나 몸 둥하. 나. 나 몸 이러지. 난 몸 이렇게 하자. 나야, 형. 오케이. 자, 나. 나. 한의 타임. 한해, 장윤정 님. 근데 장윤정 님이 힘을 신어주니까 한해는 힘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목살당하거든요. 어, 진짜요? 아, 윤정 님이 근데 잘 모르셔가지고 이거 어떤 기차를 타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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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나 이래. 이런. 마세라리 페라리나 몸뚱아리. 이렇게 들으니까 나였던 것 같지 않나? 그러면. 나 같다니까. 우리 한해 형 잘 풀려보라고 한해는 의견을 한번 가보자. 원샷 받아. 진짜? 원샷 받아. 진짜? 원샷 받아. 진짜? 진짜로? 한해야.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우리가 밀어줄게. 그러면 모처럼 한해랑 동현이랑 둘이 대결을 펼치는 그림을 만들어주자. 많이 맞힌 분의 원샷. 공연은 난. 한해는 나. 나, 나. 진짜 센 걸로 하나 걸어. 오랜만에 분장으로. 과연 다음 주에 한과 분장은 누가 할지. 갑니다. 약과가 돼 있어, 약과. 약과, 약과가 돼 있어, 약과. 약과 좋아, 좋아. 형님 전화 체급 체크를 너무 많이 해.